바로 들어갑니다 아 원래 안되지만 한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? 안위어놓은거 같은데?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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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게 나던 확률로 이렇게 많이 작동이 된다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살았나 어 타코 사이트죠 적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오래걸린다 왜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거지? 아 그러게 생각보다 오래걸리네 지금 그냥 여기 7시인가?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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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각보다 느리다. 생각보다 많이 느리. 수건이 낮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각보다 많이 느리. 생각보다 많이 느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etc. 근데 섀도우가 데미안하고 죽을게. 아 이걸 썼는데 이걸 올라가네 아 섀도우 대미안하게 주워 절기 때문에 절기 레벨이 낮은게 절기 때문에 함께 주워가지고 오 죽었다 몸은 왜 움직이는거야 저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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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되어있는거야? 이거 써줘야되는거구나 써줘야되는거구나 아잇 한번 날라갈때 된거같은데 죽읍시다 가야될거같은데 이거만 아 근데 쓸샵 넣어놓고 쓰지도 않았네 아 계속 죽는건요 미안합니다 아 계속 죽는건요 아 계속 죽는건요 미안합니다 아 아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? 음 코어가 중요하잖아 일단은 하나도 없는거같은데 아 아 얘네 저기있네 한 두개나온거같은데 아 보금 321%에 방문 91%에 영입하잖아 아 템이 입하겠구나 아 아 템이 입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331이 92% 2.1 스탯 유니온 5122 어 랭크 놓치 아 이거는 원래 60인들 바꿔가지고 그런거죠 아 이거는 원래 60인들 바꿔가지고 그런거죠 음 지피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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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기야 사카 512인가 아 아 에디레전이네 근데 힘퍼네 3카5앱이네 아니지 뭐냐 이거 그치 섞였군요 섞었어 이건 뭐야 구보장 4카3앱인가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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